경ball에서 pom6g 네 뭐 저는 별로 aren't kind 자 좋아요 지금 케시시는 이번 영상 하기가 아무래도 Laugna 선수가 혼자 뛰 상대 외국인 선수들을 매치가 되고 있구요 네 오 좋아요 자 이 유현준 네 자 이 유현준 자 변기윤 앞쪽에 이제 타이트하게 김창모 선수가 수비를 해줬고요 자 결국에는 KCC가 공을 다시 가져왔고 그렇죠 자 지금은 투맨게임에서 KCC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수비로 아직까지는 SK 득점이 없는 상황 아 네 첫 득점 나왔습니다 변기윤입니다 변기윤 선수가 우선 자 외곽 유현준 던집니다 3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초반에 유현준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아 위험했죠 자 미스가 나왔고 한 번에 앞쪽에서 골 밑 편하게 득점을 올려놓는 장문호입니다 김지원 김지원 자 이 점슛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장문호 아 네 자 김지원 선수들이 충돌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창모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초반 득점력 상당히 좋 SK 팀 칼라우저 상당히 좋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라거나의 미들슛 성공 사실 미네라 변기윤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곽 미네라스 그대로 던집니다 자 역시 이 미네라스의 외곽슛 능력을 잘 믿고 만들어준 파고비면서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이진욱 석점 아 좋아요 네 지금은 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자 라거나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자 외곽 최현민 최현민 아 좋네요 꽂힙니다 자 오늘 좋아질 네 이렇게 부자가 울리면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27 대 11 KCC가 1쿼터 150만원 받는 농구선수 정진경 네 연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되겠네요 자 왼쪽에서 배반 중 나옵니다 누구나 고민을 하겠죠 자 우측 안쪽에서 2점수 성공합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가져옵니다 다시 자밀원이 네 좋아요 선수들이 많은 옵션을 만들어 나가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라거나의 자 핸드오프 배병준 아 좋네요 네 배병준입니다 자 들어갔다고는 확신으로 했기 때문에 훈련이 우선 홍색까지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꾸 시도는 하는데 네 약간의 부담감도 보여져요 모습에서 하지만 락은 네 타이밍을 순간 놓쳤는데 이선호가 해결합니다 네 마무리를 해주네요 네 골밑에서 득점 실패했던 장문호 자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KCC 라거나 해결합니다 자 미네라스 앞에는 라거나 미네라스 던집니다 해결합니다 확실히 이 기동력과 유병훈 그리고 라거나의 외곽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오늘 반응이 올라왔고요 아 좋아요 라거나 이번에도 해결 자 정말 자 안쪽 구입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자 오늘은 모든 플레이가 다 보여요 네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곽 확정 들어갑니다 네 좋네요 오늘은 병기훈 선수가 창진이 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정찬진 감독이 하이파이브를 해줬냐 네 자밀 원이 자밀 원이 자밀 원이 자밀 원이 이번에는 라거나와의 매치업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KCC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라거나 꿀밀 그렇죠 자 좋은 속공 나왔습니다 SK의 공격 자밀 원이 자밀 원이 자밀 원이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굉장히 파워있게 마무리 이틀 전 경기는 뛰었었거든요 네 자 그 이후에 부상으로 지금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 안쪽 투입 라거나 빠르게 자 타이밍 뺏으면서 하지만 자밀 원이가 막아내 정보 베스트 라인 돌면서 다시 외곽 유병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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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네 정말 빨리 가네요 네 네 살짝 라인 안쪽 들어갑니다 라거나에게 잘 빼줬어요 파고들면서 아 좋아요 단구진공은 해결했습니다 팀창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병준 자 볼을 잡는 과정이 조금은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배병준 배병준 해결하면서 이렇게 양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67대 44 SK로서는 3쿼터 지난 두 경기보다는 오늘 너무 좋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C 선수 외곽 흔들면서 던집니다 네 자 김영빈 선수의 반칙이었는데요 조금 빠졌어요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텝이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유성우가 마무리합니다 피지컬 괴물 그렇죠 어렵게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네 틀림이 좀 길었죠 펄오버 그리고 양우섭 양우섭 해결 74대 52 포스트업 시도 꿀밑 좋네요 자 라거나의 해결 네 네 네 김지후 김지후 네 네 오늘은 골고루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네 안쪽 투입 유성우 좋아요 변기훈 변기훈 들어갑니다 자 외곽 자 그런 부분은 선수들이 서있다는 얘기에요 자 나와납니다 2번 네 자 라이란 쪽 하이포스트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왼쪽 좌중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지후 자 왼쪽 선택 그리고 외곽 미네라스가 3점을 성공합니다 2.3초 자 곽동기에게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셨죠 제가 봤죠 네 곽동기 선수의 득점을 원하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 한골 넣자 라고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곽동기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올려주면서 두 팀에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